가보자 얘들아 가보자 드디어 비왕도에서 캠핑을 다 해봅니다 가보자 가자 잡을 수 있나? 저거 엄청 커 이곳은 두컵을 설명하면 어떻게 된다 가보자 정말 오랜만이다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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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지? 아따 바람 많이 본다 시는 뭐지? 시는 왜 손 기 única 사망은 성대로 살 수 없을듯 이거 호수코에서 샀는데 얼마좋더라? 2만원 얼마인가? 2만원대면 괜찮은거 같나? 좋지 좋다고? 가성비 좋지 처음 써보는건데 지금 산지는 1년 넘었는데 그때 헬리눅스가 한참 없어가지고 고살라다가 그냥 코스토 갔길래 있길래 그냥 에라 모르겠다 샀는데 김동이랑 한 번 더 와야겠다 김영도 가봐 김영도 가봐 김영? 김영해수욕장? 거기도 1박 하고 여기 비양도도 1박 하고 저기 도착하면 되겠네 서귀포 자연휴양리 거기도 가봐 브로맨스 필름 찍으러 한 번 가야겠지 메뚜기 메뚜기가 그만큼 크다고? 메뚜기가 보통? 한 손가락이 여기서부터 손가락 빼고 왜 이렇게 그만하다고? 어 아까 그 방학개부보단 작을거 아니야? 그러면 왜 이렇게 안들어 가냐고 이거 아니야 그 방학개부보다 컸데 방학개부보다 더 컸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데 아빠랑 같이 잘 살아 없나? 그래 여기 괜찮다 근데 우리 바다 안떼어 아 여기쪽 볼펜 안 이렇게 엄마 얘 사진 하나 찍어 사진 찍지 엄마 그래요 너무 excited sustainability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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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어딘지 알지. 안녕. 엄마 안 추워? 우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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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불어와 또 줘야 되겠어 철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